이렇게 얼마만에 뜨나? 지금 보여요?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세요 아우 아기 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이 시작되었네요 소리 찔러 제가 지금 어디게요 제가 지금 뭐하고 있었게요 안 알려줌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용건이 없어요 용건이 없는데 단지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전해드리고자 라이브 방송을 잠시 켰습니다 저 머리 많이 길었죠? 언제부턴가 댓글이 뭔가 한순간에 많이 몰려서 그런지 저한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역시 해외 각국에서 국기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처음부터 못 봤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방금 켰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일을 하고 궁금증 유발 라이브 방송을 켰답니다 그럼 갈게요 네 오늘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유 막 뭐가 오네요 막 제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는 여러분 곧이 아니라 또 곧에도 또 각자의 그 기준이 있죠 아무튼 조만간 뭐 언젠간 찾아올게요 나 실수한 거? 아니죠?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일주일 보내세요 안녕 안녕 have a nice day bye bye